3장 알케인과 입체 화학에서는 여러가지 계열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계열에 해당되는 알케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케인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작용기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작용기는 유기화합물을 분류하는 그런 단위에 해당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작용기라는 자리에서 바로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즉 어떤 화합물인가에 대한 관계는 없이 특정한 작용기, 공통의 작용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 작용기에서 같은 종류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내용은 이 유기화합물을 우리가 명명을 하게 되는데 명명이라는 것은 이름을 붙여주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명명을 하는 데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작용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기화합물 그러면 우리가 탄소, 수소, 산소에 관련된 내용들, 특히 탄소에 관련된 여러가지 내용을 공부할 텐데 이 탄소 외에도 여러가지 다른 원자들, 예를 들면 수소라든지 질소라든지 산소라든지 환과 결합해서 작용기라고 불리우는 여러 칭적인 구조 단위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작용기들은 독특한 어떤 화학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용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에서 화합물을 계열별로 분류를 해준다. 그러니까 비슷한 작용기들, 유사한 작용기들은 그 화학적인 작용이라든지 반응이 유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작용기 위치가 어디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조적인 특징을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에틸렌의 붉은 표시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중결합을 하고 있는 그런 위치예요. 이 붉은 표시라고 하는 것은 전기적인 밀도가, 전자적인 밀도가 높은 부분입니다. 전자가 풍부하다는 것이고 파란색 계열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상대적으로 전자가 부족한 그런 위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브롬의 첨가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와 같은 새로운 생성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옆에 이중결합이 또 있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에틸렌에서 반응했던 것과 동일하게 브롬이 첨가되는 그런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구조에서 보면 이 자리에 붉은색 계열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자가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은 그런 위치를 하고 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두 가지 화합물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작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맨텐이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화합물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크기가 작거나 크거나 또 얼만큼 복잡한 것인지에 무관하게 오직 이 화학적인 반응에 대한 것들은 이 작용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합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작용기의 위치를 찾아야만 반응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류의 작용기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간단한 형태의 알켄이라든지 알칸이라든지 알앤, 방향적 고리와 같은 이런 작용기들을 먼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알켄 같은 경우에는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고요. 이중결합을 하고 있는 이 탄소, 탄소 사이의 위치가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은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고 반대로 파란색에 해당되는 것은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알카인에 해당되는 것은 삼중결합이죠. 알카인은 삼중결합, 이중결합과 유사하게 가운데 탄소, 탄소 삼중결합을 하고 있는 위치에 붉은색이 있다는 것은 지금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RN이라고 해서 탄소 원자의 6원자 고리, 지금 고리 모양을 하고 있죠. 그리고 6개의 원자 탄소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중결합과 단일결합들이 공통으로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을 교대로 갖는 그런 구조, 방향적 고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중에 공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공통적으로 파이결합이라고 하는 결합 방식이 있는데요. 우리가 결합하면 시그마 결합이 있고 파이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이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화학 반응을 쉽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파이결합에 대한 내용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작용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탄소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원소들인데 이게 지금 전기음성적인 원자가 단일결합을 해서 이루고 있는 작용기들을 따로 모아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탄소에 CL이 붙어 있다든지 그러면 지금 탄소 같은 경우에는 탄소 쪽에 이렇게 플러스 전화를 띄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정전기적인 퍼텐셜 지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색깔로서 푸른색을 나타내고 있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산소에 결합되어 있는 이 탄소라든지 또 다른 산소에 연결되어 있는 양쪽의 메틀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작용기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작용기들은 조금 외워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OH기가 붙어 있으면 알코올, 산소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우리가 이걸 알킬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알킬기들이 양쪽으로 붙어 있는 경우에는 에터, 그리고 포스페이트라든지 여기는 전체적으로 붉은색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은 전기음성도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밀도도 큰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탄소의 질소가 붙어 있고 여기 양쪽에 쓰여 있지 않은 것은 H2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NH2, 이건 아민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위에서 OH기가 있었지만 아래 SH로 되어 있죠. 그래서 위에서는 OH기가 붙여서 알코올 그랬는데 이거는 싸이올에 해당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에터하고 유사하게 O 대신에 황하고 S는 같은 조개 있죠. 그래서 O 대신에 황하고 산소는 같은 조개 있죠. 그래서 O 대신에 산소 대신에 S를 넣고 양쪽으로 있을 때는 설파이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S가 두 개 붙어 있는, 황이 두 개 붙어 있는 경우에는 다이설파이드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보시는 작용기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에 전기음성적인 원자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